2021 랜덤 플레이댄스 이즈 1차 시도 음악 줄으세요! 아 떨리네. 바로요 바로! 아 달라 달라! 스몰했네? 슬라이스! 스몰했네? 슬라이스! 슬라이스 나왔다 방금! 대각선x3 대각선! 나 여기 아니야! 나 여기 아니야! 이거 누구에요? 유아씨! 안녕하세요! 저희 막내가 그전에 다섯 곡이나 췄잖아요. 첫 곡에서 이러면 어떻게 된거에요? 아니 개녀랑! 대각선인데! 유나가 자꾸 리언 자리에 서있었어서 그래서 그렇죠! 한 자리는 깔끔히 비어있었고 한 자리에서 두 명이 싸우고 있었어요. 보는 자리 아닌데 거기에 꽉! 유나가 특기가 이거거든요. 유나가 진짜 뻔뻔하게 쳤어요. 진짜 눈치를 못 쳤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안무 연습할 때도 선생님이 유나는 틀리면 되게 못 잡을 때가 많아요. 설마 유나씨가 틀린 줄은 모르고 있었어. 나도 자꾸 리언씨가 쭈뼛거리길래 왜 못 들어가지 싶었는데 리언니는 본인 자신을 의심해요. 그렇구나! 리언씨는 자기 자리가 맞으면서도 재밌다! 내 자리가 아닌가? 너무 대놓고 치니까! 맞아요. 이거는 지금 유나씨가 빌런이에요. 빌런! 대단하다! 진짜 미안해요. 미안해요. 리아씨는 제가 없었어요. 방금은 저희가 유나씨를 유심히 좀 봐야겠네. 그러게! 바로 2차 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단시간 2차 시도에요. 맞아요! 와 기록이다! 많은 분이 깜빡하면 고! 주관은 왠지요. 1차 지나갔습니다. 1차는 뭐 기억이 없어요. 눈 깜빡할 사이에 자! 2021 랜덤블블레이 댄스 잇지 2차 시도 음악 주세요! 1차! 1차! 2차! 2차! 왜일이야? 왜일이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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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았어. 잡았어. 저기! 역시! 그렇지! 배속까지 완벽하게 그래! 구호파티즈! 여호! 무조건 안파악 1차! 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이자리? 양 HMI 다이요. 양 HMI 다이요! 양 HMI 다이요! 양 HMI 다이요! 야 YIA! 유진씨는 경고에요. 왜? 본인이 앉아주려는데 아니, 아직 만안했어. 너무 좋아, 노래! 마지막 밤이 깼수 베이브 이 밤이 지나면 네 곁에 나 하나 끼게 마침에 내 손에 아침에 웃어 웃어 자 프리구반 프리구반 그렇지 프리 프리 느낌 느낌 채령씨 웬일이야 리아씨 뭐 하시는 거예요? 워호 아 리아씨 채령씨 강서 강서 우리 목소리야? 뭐야? 우리 나만의 목소리야? 나 샤이 나 샤이 나 샤이 나 미 채령씨 너무 멋있어요 이게 뭐야 힘있어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아 예 죄송합니다 너무 웃겼던 게 리진씨가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나랑 채령이랑 앞줄이고 이제 뒤에 여기 가운데가 유나인데 유나가 자꾸 자기가 아피라고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 또 이나?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아픈데 절대 안 비켜요 계속 아닌데? 내가 인데? 근데 저 하나 감동받은 거 있어요 왜요? 어떤 부분? 예지씨 이렇게 헷갈리니까 세상 저희 곡 진짜 많이 냈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에 약간 세상 감동받을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잠깐만요 왜왜왜 저희 그럼 이제 나중에 콘서트 다 하겠다 아마죽 곡이 이렇게 뭐야 갑자기 뭐야 무슨 일이야 왠 감동이 갑자기 실패했어요 너네 이게 무슨 일이고 왜 여기서 감동받는 거야 옛날엔 여기 왔을 때 몇 곡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타이트 볼이 딱 남아요 뭐야 왜 이런 거예요 갑자기 왠 감독이야 이게 그동안 너무 열심히 했어 뭐야 이게 진짜 모르겠어 어떡해 성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야 잠깐만 작전을 바꿔서 나왔는데 야 대단한 친구들 진짜 재밌는 친구들이야 자 여러분 마지막 시도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집중해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잇지의 마지막 3차 시도 네 음악 추리세요 화이팅 렛츠고 렛츠고 1절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이거지 이게 돌았어요 이게 잇지지 아 어어 야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그리고 아 우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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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나에만아 찰나에만아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예주씨가 딱 밀어놨어 오 그렇지! 계속, 계속! 믿어, 믿어! 나 괜찮나! 왜 댄스야? 이거 어떡해! 너무 빨라! 그렇지! 야, 잘한다! 잘한다! 하드 캐리! 들었다, 들었다, 나! 자기 느낌, 자기 느낌대로 해야 돼! 어때? 잘한다, 유아! 노래, 나가서 노래해, 노래! 오, 잘한다! 아주 쉽게, 이거! 야, 이거 왜 이렇게 잘해? 잘하네, 잘하네!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 이 노래 좋아! 유아, 유아! 언니! 나갔지, 유아! 아, 겸고 깠어! 누구야, 누구야? 뚜렁이야? 야, 이번엔 유아 맞아? 난리 났다, 난리 났다! 화이팅, 화이팅! 맞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와, 안무 너무 어려워! 자기네끼리 수면 걸고 있어요! 자! 헤이 헤이 헤이! 처음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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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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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머, 어머! 진짜 안 졌어! 왜 맞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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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무가 하나하나 하나하냐? 그렇지! 그렇지! 야, 철형수 파츠예요! 오! 음악방법 같아, 음악방법! 좋아, 좋아,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자! 와, 3번? 자, 이렇게 해서 한 잇지 랜덤 플레이댄스 네! 잇지! 성공! 열심히 한 우리 잇지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선물을 드려야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와!